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이 성경 말씀에 써놓으셨어요 성경책에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돈도 잘 벌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결혼 생활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부부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등등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깨달아지는 대로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읽어보시고 순정만 하시면 우리들의 삶은 승승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지 요즘 아주 많이들 비트코인 주식 아파트 투기 땅 투기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남자들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땅은 지구는 너에게 가시와 엉겅키를 낼 것이며 이 가시와 엉겅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살이가 아주 힘들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임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이렇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다 잘 살고 싶었지 않습니까? 다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좀 굽어지기 시작을 했고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의 바른 성경입니다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내가 압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인생 살고 나서 그도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하는 이 땅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그것은 내 생각의 결과라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요즘 비트코인, 주식, 증권, 부동산 투기 이러한 것들을 투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좀 먼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기라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투기라고 하느냐 하면 따지고 보면 어떤 것을 구매해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판매하는 모든 행위는 투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세의 차익을 노리고 구매하는 것이고 비싼 값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투기예요 투기 그 다음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돈을 장시간 묻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투자라고 하는 건 즉시 시세 차익 같은 걸 빠른 시간 안에 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지 않고 장시간 두는 것을 투자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필요한 돈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투자예요 투자는 꼭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특별한 재능을 키우는 데 노력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기하고 투자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 투기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미국에 이르러 올 상황에 대처하는 엄숙한 사업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그들 앞에 계속적으로 유혹물을 제시하고 있다 사단은 어느 모로 보나 기만자여 능란한 유혹자이다 사탄은 그의 매개체를 인도하여 여러 가지 발명품과 특허권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도입하도록 한다 이는 성급하게 부여해지고자 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서 올무에 걸림으로 많은 슬픔으로 스스로를 찌르게 하고자 합니다 사단은 눈을 크게 뜨고 깨어서 세상의 포로를 사로잡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을 주입을 시키고 유혹을 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투기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원 28장 20절에 보면 개혁성경인데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세상 것에 관심을 쏟아붓게 되니까 구원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대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미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값비싼 주택을 사는 데 허비하거나 은행과 증권에 저장해 둔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것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유하여 죽으신 영혼들의 구원과 비교해 볼 때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헌금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도와야지 그 돈을 한없이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증권에 투자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제부가 강남에서 큰 증권회사 지점장이에요 그런데 그 증권회사 지점장이 하는 말이 증권이 무엇을 사서 오를지 내릴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럭비공 같아서 그래서 자기도 겁나서 투자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 그냥 무조건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안 하면 돼요 우리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 보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왜요? 이거 하면 왜 안 돼요? 이렇게 따지고 묻지 말고 그냥 부모님이 하지 마라 좋지 않아 그러면 그냥 지금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련히 알아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래서 무조건 순정을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덕 보자고 어려서부터 아이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더군다나 우리들을 위해서 할 것과 하지 마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잠원 20장 21절에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아니하리로다 상속을 일찍 받으면 한마디로 공돈이잖아요 그 공돈이 잘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급히 얻은 재물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 또 부동산 투기나 비트코인이나 증권 투자나 이런 걸로 돈을 갑자기 확 많이 벌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증권에서 돈을 벌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계속 하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모아지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뒤에는 사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세속적인 투기에 투자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돈을 잃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술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되면 자연히 돈을 잘 벌고 싶은 욕망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투기도 해보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날이 올 수 있으니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복권을 사서 50억에 1등에 당첨이 되면 하나님 제가 40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억만 내가 갖고 40억은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권에 당첨이 되게 해 주세요 이러고 복권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수주 전 내가 산호제에서 야영에 참석하고 있을 때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나에게 제시하기를 거액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광산과 철도 주식의 자본을 투자할 놀라운 기회를 생각해 냈다고 했다 그들은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윤으로 선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대는 나에게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투자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거 내가 하나님 사업에 많이 들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돕겠다고 또 선행을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에 속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갈라데서 6장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의미는 종교적 허세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종교적 허세 투자를 해서 투기를 해서 번덩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할 터이니 나에게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을 하든지 사단의 뜻대로 투기를 하든지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야고보소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복권을 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업에 돈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필요한 욕심이 잉태 되어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문 1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 내가 오늘 복권을 사는데 이 복권이 당첨료 30억이 되면 나는 3억 원만 갖고 27억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나는 50억이 벌리면 20억은 내가 갖고 30억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그런 식으로 벌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메아 17장 11절에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고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의 날들의 중간에 그것이 떠나겠고 끝에는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끝에는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고새가 알들을 품고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즉 뻐꾸기를 보면 뻐꾸기는 자기가 알을 남의 중지에다가 놔줘요 다른 새에 그래서 그 다른 새가 그 알을 품었는데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뻐꾸기 새를 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고새가 자기가 낳은 알은 다 죽고 뻐꾸기가 자기 둥지에 떨어뜨려는 곳을 자기가 품어가지고 뻐꾸기를 키워서 내보내는 것 같이 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방법으로 정직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중간에라도 돈은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되 이마에 땀이 흘린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그리고 만일 너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면 너희는 바른 길이 여기 있다 이 길을 걸어라 하고 너희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양심 속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고 그런데 그 음성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좋지 않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뭔가 양심이 이렇게 꺼림찍한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꺼림찍한 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원 10장 22절에 여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부와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흩어서 남을 계속 도와주는데도 점점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부와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전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삼성가 사람들 현대가 사람들 보세요 그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도 노력한 만큼 그들은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세상 것을 좀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생을 얻으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가면서 불순정해가면서 재물을 얻는 쪽에다가 마음을 쏟지 말라고 향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재물을 모으는데 너무 그렇게 비하나님과 협조하지 않고 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적다라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신부가 됐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때 그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면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은혜의 왕국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되고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에다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덤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의 가옥을 연하며 이 가옥의 가옥을 연하며 아파트의 아파트를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과하려 하는 자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정 이거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과하려 하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게 되면 자기는 좋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괴롭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결국은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과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빌리포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다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열등감에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주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세상 재물에 너무 많이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렇게 말씀해 기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생활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재물의 마음을 깊이 향하면 저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첨소